자, 타깃 촬영하였습니다. 전셉, 벌샘 봐야겠습니다. 아, 땀 묻힌다. 커피 한 잔 가져와봐라. 초조하니까. 아, 고맙다. 커피를 벗은 다섯 잔째다, 이거 봐라. 내가 이거. 참, 사기 참 아무나 친 게 아니야, 진짜. 근데 이 개인 선생님은 그냥 일반 복장 입으셨을 때보다 이 목팔모 복장을 하셨을 때가 제일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팔모 캐릭터 진짜 오래 가시네요. 전화 왔는데, 전화 왔는데 상렬이한테 왔나 그런데. 음, 상렬아. 어, 지금 오고 있냐? 다 준비, 준비하고 있어. 어우, 춥다 야, 여기가 좀 오니까. 그래, 어, 지금 와라, 어. 온 된다, 거의 다 왔다. 네,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150m 남았습니다. 150m 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센발. 자, 카메라. 자, 레디, 액션. 자, 그럼 이렇게. 자, 이제 왜냐면은 그.. 이미 촬영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자연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카메라 조금만 틸다운 해주세요. 어, 틸다운. 한 번만. 그 정도. 자, 갈게요. 이 개인의 동충 활력이라는. 이게 제품 콘치죠. 이런 걸 해놔야지 의심을 안 해요. 맞아요. 이런 디테일까지. 네. 우리 지상렬 씨가 아무래도 감이 있는 분이세요. 워낙 주의 살피는 거 좋아하고. 들어오자마자 벌써 두리번 두리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성공 못하면 나는 죽을 거야. 자, 타깃 도착했습니다. 타깃 도착했습니다. 자, 왔어요. 자, 지상률 씨. 여기. 아, 옛날에 여기 아고. 아, 우리 아고였어. 왔어? 아, 수, 수, 수. 다, 다, 다. 다, 다, 다. 음성렬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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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дж. uki